진아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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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가 가자 딱 한 번 봐 이번 눈이 올해 마지막 눈일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가자 안돼요 지난주 내내 너무 아파서 이번 주 내내 좋았는데 그건 잊었나 보다 눈이 봄에 닿는 느낌은 뭔지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미치겠어 진아씨 나는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질리는데 강지씨는 질리지도 않아요? 안 질려 난 정진아도 눈도 안 질려 응? 그래 가자 절대 안 돼 안 넘어가요 넘어가라 가자 왜 이렇게 때렸어 정말 미워 진짜 왜 이리 떼나 쓰고 애처럼 가자 가자 응? 가자 당당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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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니요 국수씨,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. 강칠씨랑 저랑은 정말 잘 지낸다고. 강칠씨는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며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웃게 한다고. 그렇게 우린 매 순간에 감사하며 잘 지낸다고. 그리고 봄에 통영으로 가겠다고. 약속 잘 지키는 강칠씨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세요. 국수씨, 우린 행복해요. 국수씨, 우린 행복해요. 국수씨, 우린 행복해요.